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아침에 묵상 오늘 와프터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긴 휴식을 보낸 뒤에 오랜만에 출근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이대로 괜찮은가 싶은 마음에 한 면은 괜찮다, 괜찮아 라는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괜찮지 않은 것 같다, 잘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두렵다 라는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믿음에도 괜찮은가? 두드려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수신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일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을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날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추워지면서 가끔 서늘한 바람이 불면 닭살이 쫙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소름끼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처럼 말씀이 우리를 부수고 또 돌아서게 하고 다시 정비하게 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또 작은 것에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그런 추적한 마음이 가득할 때 이런 마음을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쿵 하고 오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런 저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잠시 멈추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멀리 보면 그 잔잔한 물결처럼 호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는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상태에 좀 많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도가 치는데도 즐거운 건지, 무서운 건지, 위험한 건지 모르고 바다 속에 둥둥 떠있는 그런 신앙상태, 믿음상태라면 이제는 바다 속에 이 거친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지한 우리, 나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은혜는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세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그 파도를 다스리고 또 안식을 주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만 참자, 참자 이를 악 물면서 간신히 참아내고 또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며 또 탈탈 털어가면서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하는 조금 버겁고 많이 우스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쉽다는 말은 저는 못 들어볼 것 같습니다. 믿음에 의해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말들 고백이 많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돌파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저는 그런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조금 버겁고 많이 우스운 모습으로 찾아가지만 은혜와 자비로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은 여전히 늘 존재하고 또 부족하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똑똑 문을 두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